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81년의 요점은 중국의 평원과 고산을 설명. 광, 밝을광, 원, 멀원, 면, 이어질 면, 막, 멀막, 암, 바위암, 수, 산골수. 묘, 어두울묘, 명, 어두울명. 광원 아득하게 멀고 오래다. 면막 매우 멀고 아득함. 암수 큰 바위와 맷불이 노명 어둠침침하고 깊숙하다. 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제81년. 광원면막하고 산천이 광막하고 아득히 멀며 암수묘명이라 바위와 맷불이가 까마득히 깊다. 81년의 요점은 중국의 평원과 고산을 설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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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